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. 외형어 김지영이고요. 그 V빈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. 올해는 좀 이걸 빨리 개강을 할거든 얘들아. 좀 작년보다 좀 빨리 개강을 한 편인데 그 이유가 작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킬러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빈칸이 심상치가 않아서야.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빨리 개강을 하는 건데 일단 OT는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얘들아. 본격적인 이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그 얼개라고 할까? 틀은요. 바로 밑에 있는 맛보기 강의 있지 얘들아.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서는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. 자 일단 이 강좌는 온전히 뭐에 많이 헌신이 되어 있는 강좌냐면 글 읽기 능력의 메인부터 메인부터 디테일까지야. 특히나 이 브이빙칸은 디테일을 잡는 데 최적화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. 어... 글의 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 해석 그 다음 해석을 떠나서 문장끼리의 연결 그 다음 해석과 문장끼리 연결에 대해서 줄거리 라인이 나온다고 해도 너가 틀릴 때가 좀 있지. 즉 명확한 기준 설정 요거까지가 메인에 대한 저의 어떻게 보면은 올인원부터 쭉 해왔던 그 수업의 또 하나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테일의 강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봐라. 이 빈칸이라는 게 참 얄구중인 게 단어 알고 해석 알고 문장끼리 연결을 다 됐고 명확한 데도 자꾸 선지에서 내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. 이번 교재요. 무조건 선지 판단 능력 때문이야. 선지와의 싸움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빈칸만을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빈칸 문제에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. 당연히. 근데 어차피 빈칸이라고 하는 건 글 읽기 능력이잖아. 솔직히 주제 제목 요지 문제 풀 때랑 빈칸 풀 때랑 전체적인 사이즈를 다르게 가지고 아나 우리가? 아니야. 똑같이 열심히 글을 읽는단 말이야. 그러니 이 강좌를 듣는 대상은요. 나의 글 읽기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며 어떤 정도까지만 가면 틀릴 수도 있으며 라고 하는 그 선을 그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거. 선지에 내가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다시요. 6월 평가한 이후에 국평과 작년 수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지의 엄청난 날카로움이에요. 그러니까 정답률이 20몇 퍼지 떨어지고 그러지마. 그러니 그 부분을 내가 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갈증이 있는 분들에게 최적화됐다고 보시면 돼요. 빈칸 말고도 주제 제목 요지 아니면 뭐 어휘 문제 밑줄의 함수금이 다 선지 싸움이 결국 잘 돼야 되는 거니까. 알겠지 얘들아?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 읽기 능력의 디테일을 좀 잡으려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. 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이번에 좀 강좌를 빨리 내고 강의 업로드도 빨리 하기 위해서 챕터 1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장에서 진행한 부분 챕터 1이 해석이라는 챕터야 얘들아. 알겠지? 해석이라고 하는 챕터는 제가 현장에서 이미 했었던 거 그거 그대로 업로드가 돼 버릴 겁니다. 하지만 챕터 2부터는요. 그 현장을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스튜디오로 그냥 벌써 찍어서 나갈 거예요. 알겠지 얘들아? 그래서 그나마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빨리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디테일이 부족한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먼저일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빈칸 관절을 좀 찍으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기다리면 좀 거시기하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강좌를 틀어보시면 챕터 1의 해석 챕터는 아마 제가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수업이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. 됐지? 그리고 챕터 2부터는 좀 더 빠르게 좀 타이트하게 바로바로 핵심만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스튜디오 버전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. 됐지? 이렇게 되길 바래요. 해석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될지도 느끼시고 챕터 1이 해석이라는 챕터입니다. 해석만 될 게 아니구나. 내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. 그릴 기의 기준. 관계 챕터입니다. 그걸 느끼시면 내가 해석과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퉁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구체적 내용까지 다 누적하는 연습을 안 하면 선지에서 배신당할 수 있겠구나. 챕터 3 재진술과 누적입니다. 그걸 잘 저한테 얻어가시고요.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그거 이외에 내가 시험 직전에 봐야 할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힘이 큰 녀석. 그게 방향과 주체라는 챕터 4입니다. 그것까지 온전히 잡아놓으시면 나머지 고난이도 문제들도 그래도 우리는 자신 있게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길 바라면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. 김정희였습니다.